아까 전에 선생님 이름 석자 받으면서 우리가 나왔던 말이 선생님이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어요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결혼하신 마음이 있으세요 결혼 준비 중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반 동고 상태인데 준비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선생님 결혼을 해도 무관은 하다 그래요 근데 다만 선생님이 지금 배필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지금 속다르고 겉다른 게 좀 있다 그래요 선생님은 마냥 좋으면 다 퍼주는 스타일이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선생님한테 앞다르고 뒤따른 행동을 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두 분이 지금 풍요롭게 시작은 아닐 거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 혼자 뭔가 독박 쓸 일이 있겠다 그래요 전세로 시작을 하세요 월세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자가에서 이상하게 돈이 나간다 그래요 완벽히 다 갚으셨나요 아뇨 그죠 갚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좀 독박이 보여요 그 말이 뭐냐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도 일 계속 하신다 그러나요 네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약간 좀 석다르고 곧다른 부분이 좀 그게 있을 거다 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도 일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싱글이었을 때는 나 혼자 버려서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집 대출 갚으면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숟가락 하나가 늘고 식구가 하나 늘어간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무지 커요 요즘 현실 세계에서는 옛날이야 그냥 먹는데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밥 잘 주고 뭐 해 주고 뭐 해 주고 이러면은 최고의 신랑감이고 최고의 부인 비필감이었어요 근데 요즘 현대 세대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이 배필감 이라고 말씀을 넣으신 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공상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런 현실적인 부분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분은 내가 할 거는 해야 되는 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어필을 안 하던가요 딱히 어필한 적은 없어요 그럼 데이터 할 때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의외로 이 값이면은 좀 좋은 거 있었던 거 같은데 그죠 이 값이면은 차라리 여기에서 뭐 돈 몇만 원만 더 보태서 이거 이런 게 조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치면은 퐁퐁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잘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란 선생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하나에서 들어줬어? 그럼 당연히 또 요것도 요구를 하게 돼요 요거까지 들어줬어? 그럼 또 저것까지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은 그러한 거에 있어서 쉽게 분위기에 휩살리실 분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들어줘 그러다가 내가 한계치가 차게 되면 터져요 아니야? 약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내가 차라리 속에 쌓아놓지 말고 결혼 생활은 곧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선생님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잘 진두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 가정이 아름답게 흘러갈 것 같아요 왜냐 선생님이 하나둘 들어주다 보면 사람의 요구는 끊임없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분이 처음 결혼하기 전에 계약 조건과는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잘 양식을 작성을 하셔서 나만의 마음속에 새겨 두셔서 내 배필감이 내 부인 내 사람이 내 부인이 조금만 이 틀에서 어긋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잘 바운더리로 인도를 하셔서 가시면 훨씬 더 편해지지 않으실까 싶네요 그리고 일은 때려주게도 계속 시키세요 힘들어 뭐 왜 원래 사는 건 힘든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나 릴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아파트 당첨돼서 이제 올라갔어 부인은 막 엉엉 울어 간복스러웠어 근데 남편은 그러잖아 울지마 하자 찾아 이러잖아 딱 선생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돼요 선생님도 괜히 같이 감정에 휘말릴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나시면 충분히 괜찮겠다 그러세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다 그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이상하게 왜 여름 낮을 넘어가면서 여름 수천 넘어가면서 변동 바람이 불까요 여름 넘어가서 여름 넘어가세요? 네 아마 한 개 더 준비 하려고 해서 그런건 아닐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상하게 그 변동 바람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다가온다 그래요 지금 뭐 회사를 이직하거나 뭐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으시죠 어 네 사업하고 있어서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되거나 뭔가 더 커지는 현고 네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어서 네 그거 꼭 좀 하세요 여름 지나서 하는 게 좋을까요? 준비를 하시면서 여름 수전 맞물려서 지나가는 타이밍이 시작을 하세요 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취미로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네 내는 족족 베스트셀러가 되네 어? 본업보다 더 벌잖아? 부업이 치고 올라왔어요 약간 좀 그런 케이스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같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같은 일을 한 개 더 차려볼까진 근데 친구랑 동업을 할 생각이라서 혼자 하기에는 좀 부담도 되기도 해가지고 그게 본점이면 분점이잖아 근데 그 분점도 어떻게 보면 부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생각이 잘 될 것 같아요 위치 같은 것도 혹시? 그거는 지금 방송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별거 같고 다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방송 카메라를 좀 끄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운이 선생님이 그렇게 변화하는 수가 있고 뭔가 더 이동의 수가 있으니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본점을 두고 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혹시라도 이런 무속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있으신가요? 그러면 제발 선생님 뭐라도 좀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운이 지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결혼 준비를 하시면서 살짝 흔들린 것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본점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는 사업에 있어서 선생님이 손 안 대고도 코 풀 수 있을 정도는 맞으세요? 네 근데 이상하게 작년 9월 10월 넘어오면서부터 약간의 그래프의 표가 조금은 흔들림이 있어요 아니세요? 올해부터 저는 못 느꼈는데 올해되니까 조금 느끼겠네요 작년 10월 11월이면 음력으로 10월 11일이면 양력으로 한 12월 11월 이렇게 될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약간의 그래프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식구가 된다는 건 좀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운이 어쨌든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쏟아야 될 운을 여기에도 분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좀 안정권을 찾을 수 있게끔 뭐라도 조치를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현실이에요 선생님 돈 더 벌어야 돼요 지금도 못 본 거는 아니야 나이에 비해서 아니야? 많이 벌었다 생각하고 싶죠 근데 더 벌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애기 욕심도 많아요 셋은 낳고 싶나 봐 셋 낳고 싶는데 좀 무리라서 두는 정도 근데 뭐 약간 그건 있네 둘 낳고 나서도 묶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예를 들면 생기면 그것도 하늘의 축복이지 않을까 이러고 안 묶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느낌이 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식구가 더 늘 거기 때문에 잘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놔야 돼요 많이 비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잘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Elizabeth